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팽코리아에서 브랜드 개발을 맡고 있는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스팽코리아의 새로운 브랜드 깜빈토 브랜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깜빈토라는 브랜드는 호주에서 보면 커피 머신 세정제 브랜드이고요. 커피 머신 뿐만 아니라 우유 피처 세정이라든지 전자동 머신에 모든 것보다 세정할 수 있는 세정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주황색 라벨이 붙여져 있는 제품들은 2종 세정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을 위해서 파란색 라벨에 1종 세정제를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은 밀크 프로듀 클리너라고 해서 전자동 머신의 우유라인을 세정할 수 있는 세정제이고요. 홍색 라벨에 붙어있는 브라인더 클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브라인더의 컬러를 청구해주는 그런 세정제입니다. 이 브라인더 클린 세정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말이나 정제 타입이 아니라 본물 고립 타입으로 100% 쌀로 만들어졌고요. 브루템 프리라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혀 우애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컬러를 분해하기 좀 어려운 매장에서는 그라인더 세정제를 가지고 아주 손쉽게 커피 오일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더욱더 매장의 커피 맛을 더욱더욱더 살려주는 그런 세정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런 가루 타입이라든지 정제 타입의 세정제는 우리가 매장에서 어느 매장이나 가지고 있는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청평하게 굉장히 적합한 세정제고요. 일종 커피 머신 세정제 같은 경우는 커피 머신 외에도 저희가 쉽게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야채나 과일 같은 것도 세정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국내 제조하는 일종 세정제는 현재 출시가 되어 있지만 수입이 된 제품으로 한국 시장을 위해서 수입이 된 제품은 저희 아스팅코리아에서 수입 유통하고 있는 카페토 프랜드 세정제가 우리나라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쇼 지금 2012년도 제10일의 카페쇼 지금 카페쇼 되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카페쇼!